하아... 구두수선 집 안 갔습니까?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. 저렇게 가면 추울 텐데 차라리 차로 바래다 줘야 하나? 아우, 아이 싫어.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커피를 먹어? 뭘 추가하고 뭘 추가하고 뭘 추가하고 뭘 펌핑을 한다고? 어째 조금 맘에 든다 싶더니 바론도 왕싸가지 짓이야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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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어서 오세요. 여자분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. 신으시는 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20대 후반 정도요? 음... 이 굿 어떠세요? 이 디자인이 요즘 제일 잘나가는 인기 상품이거든요. 어휴, 아냐, 아냐. 안 어울려. 그, 성격 완전 갈갈하고 패션 센스 꽝인 여자가 신을만한 걸로 추천해 주세요. 참, 허건날 뛰어다니니까 튼튼한 걸로. 아... 그럼... 이런 거밖에 없는데요? 이게 딱이네. 포장해 주세요.